네, 지금 거는 이기적인 거인이라는 거고, 요거 지금 해석 위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 오후 마다요. 자, 그 아이들은 왔습니다. 학교에서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 하곤 했냐면, 유스트 동사원형 뭐 하곤 했어요? 가서 놀곤 했어요. 거인의 정원에서요. 그리고요. 그 거인의 정원은 아주 크고 사랑스러운 정원이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녹색 풀이 있었죠. 여기저기에 풀 이곳저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솟아있었어요. 마치 별들처럼요. 그리고 열두 개의 복숭아 나무가 있었어요. 즉, 여름의 봄인데요. 봄에요. 솟아났죠. 봄에 싹이 트고 있어요. 미묘한, 아주 아름다운, 아리따운, 핑크색, 진주색, 아리따운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나는 열두 개의 복숭아의 나무들이,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얘네는 풍부한 과일, 결실을 맺고 있어요. 새들은 앉아있어요. 나무에.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너무나도 아름, 너무나도 달콤하게 노래를 불러서요. 아이들은 뭐하곤 했어요? 멈춰서 그들의 게임을 멈추곤 했어요. 뭐하기 위해서? 새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요. 정말 우리는 여기서 행복해! 라고 그들은 each other 서로서로 외쳤어요.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어요. 그 거인은 헤드빈트, 다녀왔어요. 그의 친구 오우거한테 갔다 왔죠. 그리고는요. 머물렀어요. 그 오우거와 같이 머물렀죠. 7년 동안이요. 그리고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는 다 말해버렸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했죠. 왜냐하면 그의 대화는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즉 쓸 수 있는 어휘들이 매우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죠. 그리고 그는 돌아오고자 그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고자 결심을 했어요. 그는 왔을 때 그는 봤어요. 여기서 지각동사 지각동사가 있으면 목적어 하면 동사원형 ing도 되고요. 당하면 pp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 걸 봤죠.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너희 중에 여기서 뭐하고 있어? 라고 거인이요. 매우 매우 거친 목소리로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르르 도망갔죠. 내 자신의 정원은 나의 정원은 나의 정원이야 라고 거인이 외쳤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allow가 있어요. allow는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도록 허용하다죠. 어느 누구도 정원에서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을 거야. but 은 여기서 except라는 말이죠. 내 자신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그는 높은 벽을 만들었어요. all around it it은 정원이죠. 정원 주위에 높은 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웠죠.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세웠어요. 처벌자 여기 침집자가 무단 침집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받을 것이다. 그는 매우 이기적인 거인이었어요. 불쌍한 아이들은 지금 놀 곳이 어디도 없었죠. 그들은 길에서 길가에서 놀고자 했어요. 아이들은요. 그런데 길은 매우 먼지투성이었고요. 딱딱한 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돌아다니곤 했어요. 높은 벽 주위를 돌아다니곤 서성이곤 했죠. 언제요? 그들의 학교 그들의 수업이 끝나고 나서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곤 했죠. 아름다운 그 벽 안쪽에 있는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어요. 우리 과거시재죠. 우리 거기에서 되게 행복하게 행복했었는데 라고 그들은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이야기하곤 했죠. 그때 봄이 왔어요. 전국적으로 전 지역에 전 지역에 걸쳐서 작은 꽃들과 작은 새들이 있었어요. 오직 오직 이기적인 거인의 정원에 둔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비인칭 좋아하죠. 새들은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원 안에서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거나 예민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즉 정원 안에서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나무들은 꽃을 피는 걸 두 부정서죠. 꽃이 이제 펴야 되는데 꽃 피는 것을 잊었어요. 일단 아름다운 꽃들이 그 꽃의 머리를 바깥으로 내밀었어요. 풀밭 바깥으로 내밀었어요. 그러나 그 머리 아름다운 꽃이 봐요. 표지판을 보게 되면 그것은 매우 유감을 느꼈죠. 매우 미안했어요. 애들한테요. 그리고는 다시 슬며시 다시 땅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잠들어버렸죠. 오직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기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눈하고요. 설이었어요. 봄은 이 정원을 잊은 것 같다. 라고요. 그들은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1년 내내 살고 있어. 눈은 덮었어요. 풀밭을 무엇으로 그녀의 아주 두꺼운 흰색 망토로 덮어버렸어요. 설이는 색칠을 했어요. 모든 나무를 목적어 목적격포어 은색으로 덮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초대했어요. 북풍 북적바람을 초대했어요. 어떻게 하자구요? 그들과 같이 잊자구요. 즉 여기 있는 얘네 얘네죠. 그리고 그넨 왔죠. 그가 누구죠? 북풍이 왔어요. 북쪽바람이 왔어요. 북쪽바람은 털로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리고는 휑휑 소리를 내면서 정원 주위에서 계속 으르렁 대고 있었죠. 그리고는 굴뚝 굴뚝이 이렇게 있죠? 굴뚝이 있으면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있죠? 이것을 아래로 쏙 들어가도록 굴뚝에서 연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곳은 아주 멋진 장소야 장소라고 그가 말했죠. 우리는 헤일에게 오라고 말해야만 될 것 같아. 헤일을 부르자. 헤일이 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일이 왔죠. 매일마다 3시간 동안 그는 음 성의 지붕 위에서 꿈지락 꿈지락 됐어요. 막 몸을 흔들었죠. 자 몸을 흔들어 대다 달각거리며 소리를 대다 성의 지붕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를 냈죠. 뭐 할 때까지요? 그가 대부분의 슬레이트 천장에 하나하나에 천장 벽 지붕 위에 여러 개 있는 슬레이트 하나하나를 대부분을 부술 때까지 달그락 거리면서 달그락 달그락 거리면서 성의 지붕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숴었어요. 그리고는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정원을요. 그가 할 순위난 아주 빨리요. as as possible로 바꿨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는 회색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는 숨 쉬었죠. 그의 숨은 전치사 어둠과 같았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봄이 이렇게 늦게 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why절이고요. so late 왜 그렇게 늦게 오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기적인 거인이 말했어요. 뭐 하면서요? 그 거인이 창가에 앉아 있으면서요. 그리고는 밖을 봤죠. 그의 차가운 그의 아주 싸늘한 흰 정원을 바라봤어요. 나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날씨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봄은 절대로 오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여름도 오지 않았어요. 가을은 황금빛 과일을 모든 정원에 주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직전목적어 간전목적어 있으니까 two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일 이게 이에요. 그런데 정원 이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이 정원에는 she gave none 조금 더 정확하게 적어준 거죠. she gave no one two the giant garden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거인의 정원에는 어떤 것도 주지 않았죠. 그는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그녀 봄은 가을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겨울이었어요. 비인칭 주어. 그리고 북쪽바람 그리고 해일 그리고 서리 그리고 눈은 춤을 췄죠. 이 나무들 사이사이로 춤을 추면서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아침에 거인은요. 누워있었어요. 근데 잠에서는 깬 상태였어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잠을 깼죠. 언제 그랬냐면 얘가 몇몇의 사랑스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요. 그 소리는 너무나도 달콤했어요. 그의 귀에 So that 그래서 그는 생각했죠. 왕의 음악가들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오직 오직 작은 리닛 홍방울새만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의 창 밖에서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멀리서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새가 정원에서 그의 정원에서 새가 노래를 부르는 거 지각동사니까 동사원형이죠. 노래를 부른 것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던 적 이후에 너무나도 오래 전이었죠. So that 그래서 It seemed to him 그에게는 seemed to 뭐와 같았냐면 가장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렸어요. 다시요. 그 소리는 뭐였냐면 작은 홍방울새가 그의 창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가 대가거시제죠. 그의 정원에서 새가 노래 부르는 것을 너무 오래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에게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음악소리였어요. 그때 헤일이 춤을 추는 거 멈췄죠. 그 머리 위에 거인의 머리 위에서 춤추는 것을 멈췄어요. 북쪽 바람도 멈췄어요. Seas 막 소리를 내면서 바람소리 휑휑 되는 걸 멈췄어요. 아주 향이 좋은 아주 좋은 향이 그 얘기 왔어요. 무엇을 통해서 열려있는 틈을 통해서요. 어? 열려있는 여다지 창을 통해서요. 나는 믿어요. 봄이 마침내 왔다구요. 라고 거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침대 밖으로 폴짝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밖을 내다봤죠. 그가 본 건 무엇일까요? 그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 하나의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작은 구멍 벽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어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걔네들은 앉아있었어요. 나무들의 가지에 앉아있었어요. 에브리다움의 단수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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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본 모든 나무들의 어린아이들이 있었죠. 어? 그가 거기서 볼 수 있었던 모든 나무들에서 어린아이를 볼 수 있었죠. 어린아이를 볼 수 있었어요. 도치가 된 거죠. 도치가 되었으니까 이 색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나무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요. 그가 거기에서 보았던 모든 나무들에는 어린아이가 나무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 아이들을 다시 가지게 되어서 너무 기뻤죠. 나무들이요. 그래서요. 그 나무들은 자기 자신을 꽃돌로 뒤덮이게 뒤덮게 뒤덮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그래서 그 나무들은 자기의 몸을 꽃으로 치장했어요. 그리고는 흔들었죠. 그 팔을 부드럽게 위로 어디 아이들의 머리 위로 그들의 팔을 이렇게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나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새들은 날고 있었죠. 주변을 그리고 기뻐서 제잘 제잘 거리고 있었어요. 비동서에 걸려서 진행형이죠. 그리고 그 꽃들은 위를 쳐다봤어요. 녹색 들판 위로 돌색 그러니까 풀이 이렇게 있는데 꽃들이 이렇게 위를 쳐다본 거죠. 아래 싹이 나면서요. 그래서 녹색 풀밭 사이로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웃고 있었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쪽 코너에서 여전히 한쪽 코너에서는 여전히 겨울이었죠. 그 코너는 아주 가장 파 파의 최상급이죠. 가장 멀리 떨어진 코너에 있었죠. 정원에서요. 그래서 거기 코너에는 서 있었어요. 얘가 지금 주어고요. 얘가 지금 동사죠. 문장 맨 앞에 주어 말고 다른 게 있으니까 도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구석에 서 있었죠. 그는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그는 올라갈 수 없었어요. 나무의 가지들 위로 올라갈 수 없었죠. 그는 궁금해 했어요. 그는 돌아다녔죠. All around it 그 나무 주위를 wonder 돌아다녔어요. 아주 심하게 울면서 돌아다녔죠. 그 불쌍한 불쌍한 나무는 여전히 덮여져 있었어요. 서리와 눈으로 덮여져 있었죠. 북쪽 바람은 막 바람을 휭휭 불고요. 휭휭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그 나무 불쌍한 나무 위에서는요. 올라가 어린아이야 라고 나무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구부렸어요. 그 가지를 아래쪽으로요. 나무가 할 수 있는 한 낮게 나무를 나뭇가지를 구부렸죠. 그러나 그 아이는 너무나도 작았어요. 그리고 그 거인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가 내다보면서 내가 너무 셀피쉬의 원래 위치가 여기죠. 내가 그동안 과거 서토 지금까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라고 말했죠. 지금 나는 이제 알 것 같아. 왜 봄이 오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나는 그 불쌍한 어린아이를 그 나무 위에다가 올려줄 거야. 그리고 나는 벽을 다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정원은 아이들의 운동장이어야 돼.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그는 정말로 음 그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래층으로 기어갔어요. 그리고는 정문을 아주 부드럽게 열었어요. 그리고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를 보았어요. 거인을 보았을 때 아이들은 쏘다 너무나도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도망갔죠. 그래서 정원은 다시 겨울이 되었어요. 오직 그 어린아이만 도망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이 너무나도 무엇으로 가득 차있었기 때문이죠. So that before of 무엇으로 가득 차있다. Tears 그의 눈이 눈물로 너무나도 가득 차있어서 그 아이는 볼 수 없었어요. 지각동사 그래서 coming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나 ing가 있으면 하는 거죠. 거인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거인은 몰래 그 아이 뒤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를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를 나무 위로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즉시 꽃을 꽃을 피게 되었어요. 새들은 왔고 그 위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린아이는 그의 팔을 쭉 스트레치 아웃 쭉 펼쳤어요. 그리고는 몸을 던졌어요. 이거의 과거형이죠. 그 팔을 어디 주위로 거인의 목 주위로 팔을 감았어요. 그리고는 거인에게 뽀뽀를 했죠. 다른 아이들 언제요? 그들이 보았어요. 그 거인이 사악하지 않다. 더 이상 사악하지 않다는 걸 보았을 때 그 남은 모든 아이들이 다시 뛰어왔죠. 그들과 같이 뭐가 왔냐면 봄이 왔어요. 얘도 지금 도치가 된 거죠. 봄이 다시 왔어요. 음 자 이 정원은 너희들의 정원이야 이제 어린아이들아 라고 거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거인은 엄청나게 큰 도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벽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낮 12시에 물건을 팔러 왔을 때 그들은 보게 되었죠. 파운드는 지각동사예요. 이 거인이 플레잉 위드죠.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어디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요. 그 아이들이 여기는 이 사람들이죠. 여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봤던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요. 하루종일 그들은 놀았어요. 저녁에 그들은 거인한테 갔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빛 굿바이 안녕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요? 음 너희들의 작은 동료 작은 친구는 어딨니? 라고 거인이 말했어요. 그 아이 내가 목적격관계대명사죠. 빠져있는 거죠. 내가 나무에다 올려준 그 아이 말이다. 라고 거인이 그리고 거인이 그를 가장 사랑했죠. 왜냐하면 그가 그 어린아이가 거인에게 뽀뽀를 해줬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몰라 라고 아이들이 말했죠. 걔는 가버렸어 라고요. 너희들은 그 아이한테 음 분명히 좀 말해줘. 내일 여기 오라고요. 거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말했어요. 그들은 간접 의문이죠. 걔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요. 전에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요. 됐죠? 그리고 거인은 매우 슬퍼 그런 말 듣고는 매우 슬퍼 졌어요. 매일 오후에 학교가 끝났을 때 아이들은 와서 거인하고 놀았어요. 그러나 그 작은 아이 즉 거인이 사랑한 그 작은 아이는 다시 보이지 않았어요. 거인은요. 매우 친절했어요. 모든 아이들한테요. 그러나 롱 포 원했어요. 그의 첫 번째 작은 아이 작은 친구를 바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했죠. 우드 라이트 원 투 적 그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아니 라고 말하곤 했죠. 시간이 흘렀어요. 거인은요. 매우 나이 들었고요. 그러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면 뭐 하게 되다. 매우 나이가 들었고요. 연약 해졌어요. 약 해졌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놀 수 없었어요. 사람들하고 띠댕기면서 놀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거대한 암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바라보았죠.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요. 그의 정원을 좋아하면서요. 나는 많은 아름다운 꽃이 있어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 모든 꽃들 중에서요. 어느 날 겨울 아침에 그는 그의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옷을 입을 때요. 그는 겨울이 이제 겨울이 이제 싫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for 가 because 라고 쓰이게 되죠. 뒤에 주어동사가 for 다음에 주어동사 있으면 because 라고 쓰이게 돼요. 그는 알기 때문이죠. 단지 봄이 잠드는 상태라는 걸 it 즉 지금이 겨울이라는 것은 지금 단지 봄이 잠든 상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한가지 접속사 되시죠. 그리고 꽃이 지금 쉬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눈을 궁금해 하면서 뭔가 지금 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 그의 눈을 부볐어요. 그리고는 보고 봤어요. 그것은 멋진 광경 이었어요. 정말로요. 멀리 떨어진 정원 구석에 어떤 나무가 상당히 덮여있었죠. 꽤 덮여있었어요. 사랑스러운 흰색 꽃들로 덮여있었죠. 즉 얘가 지금 주어고요. 얘가 지금 동사죠. 그리고 그것은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원래 말로 하면 이렇게 되어야되겠죠. 그냥 소유격으로요. 그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금 황금색 이었어요. 그리고 은색 과일이 매달려 있었죠. 아래로 쭉 어디에서요? 그 가지에서부터 흰색 회색으로 되어져있는 은색이죠. 은색 은색으로 되어져있는 과일 덜리 아래로 쭉 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 가지 아래 뭐가 있었냐면 그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나무 아래에 어린아이가 있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가 사랑했던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여기 다시요. 그런데 그 정원에 멀리 떨어진 구석에 나무가 있었고요. Underneath it isn't 앞에 있는 이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아주 사랑스러운 흰색 꽃들로 덮여 있었고 이 나무의 가지들은 모두 황금색 이었고요. 이 은색 과일들이 그 나무까지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 그가 사랑했던 어린아이가 있었죠. 토치예요. 거인은 너무나도 기뻐서 계단을 뛰어내려 갔어요. 그리고 정원으로 뛰쳐나갔죠. 그리고 그는 재촉하면서 풀 밭을 가로질렀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그는 상당히 가까워졌을 때 여기까지가 왼절이죠. 그의 얼굴은 빨갛게 되었어요. 거인의 얼굴은 빨갛게 됐죠. 화루요. 그래서 그는 말했어요. 여기서 이거겠네요.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그의 얼굴 여기서 그의 얼굴은 꼬마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가 나서 빨갛게 됐죠. 그리고는 그는 말했어요. 어떻게 감히 자 여기에서 요거는 have 라고 쓰이고요. 여기는 you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감히 너를 상처 입힐 수 있어? 누가 감히 너를 상처 입힐 수 있어? 어? 여기서 또 잘못했네요. 여기서 거인이고요. 거인이고요.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이 계속 뛰쳐오면서 거인의 얼굴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는 이 거인이 말했죠. 누가 감히 너 여기서 너는 어린아이죠. 그래서요. 그 아이의 손 손에 손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프린트가 있었어요. 자국이 있었죠. 어? 두 개의 못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 못 흔적이 그의 작은 발에도 있었죠. 어떻게 감히 너를 누가 이렇게 상처를 입힐 수 있어? 라고 거인이 외쳤어요. 말해봐. 그게 뭔지 말해봐. 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큰 칼을 가져와서 그 놈을 죽여버릴 테다. 라고요. 아니야. 라고 그 아이가 말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랑의 상처야. 그러면 그러면 너 누구냐. 라고 거인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공포가 그에게 내려왔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 어린아이 앞에서요. 그리고 그 아이는 거인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거인에게 말했죠. 너는 나를 놀게 해줬어. 너의 정원에서 예전에요. 그리고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나의 정원으로 갈 거야. 천국으로. 아이들은 그날 오후에 뛰어왔을 때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각동사 거인이 죽은 상태로 누워있는 걸 그 나무 아래에서 죽은 상태로 누워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모두 흰색 꽃으로 덮여져 있는 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어있는 거인을 보게 되었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여기 있는 부분만 조금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꼬마 아이가 신인가봐요. 죽음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신 이어서 이 아이에게 상처가 있는 걸 보고는 거인이 뛰쳐오면서 누구야 내가 해치워줄게 라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는 어딘지 모르게 공포심을 이상한 공포심 경외심을 느끼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정원 천국으로 가자 라고 하고는 죽어버린 것이죠. 여기 해석 위주로 해석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